태민아 너 울렸잖아! 요근이... 제가요? 요근이 채? 태민아... 요근이 지금 CF 세트에서 계속 웃고 싶어 한다고 CF 찍고 싶어 하는 거 CF 찍고 싶은데 못 찍게 하니까 우는 거 아니야? 자 요근아 그럼 우리 CF 하나 찍을까? CF 찍을까? 어 얘는 무슨 진행을 하려고 하면 이 상황도 하려고 해요 따로 계속 웃는 거 아니야 넌 그러니까 얘를 울리는 거야 네가 맨날 안고 있으면 내려가서 숨바꼭질 하려고 오빠 안고 있으면 내려가고 요근이 형 아빠한테 잊지 말고 자 그러면은 요근이를 위해 CF를 한 번 그래 빨리 진행을 하자 왜 못하는 분이 쉽게 빠지게 CF야? 요근아! 우리에게는 헬로베드가 했잖아요 1, 2, 3 5, 6, 6 유가 박사 아빠 태민 호흡은 태민 자 유녀 아빠 호흡은 태민 자 유녀라 아빠 아 진짜 유녀라 박사 모범 아빠 Q 유가 박사 태민 공민 아빠 홍민 어 오니아 오렌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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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Q 모범 아빠 흠 유가 박사 태민 공민 아빠 이학 엘룡아빠 마음만은 호텡아빠 온유아빠 아기찬사 엘룡이와 함께하는 샤이니엘로베이비 많이 사랑해주세요